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올해 대비 1천 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간호대학 입학 정원이 내년에는 2만 4,883명으로 늘어나며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입학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와 간호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도 연말에 결정할 예정입니다.